야 시민아! 형 혹시 팔 한 번만 거둬주면 안 되니? 에이, 낯빙이 하실래요? 와, 진짜! 와, 선생님이 엉덩이 좋아하세요, 형님! 와, 선생님이 엉덩이 좋아하세요, 형님! 됐냐? 아, 여기다. 감사합니다. 형, 왜? 얘들아, 선척순이야. 아이, 쌤 이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하, 저 열심히 할 수 있는데... 그렇지. 아, 진짜... 제가 이 메달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, 그럼 반납하세요. 네? 제가 이 알맹이만 반납하세요. 얘기하시죠? 어, 네. 와, 진짜 이런 실력으로 1등하게 돼서 너무 부끄럽고 네. 지금 도둑을 찾은 것 같습니다. gin. 야, 뼈 방탄 분들이 텐션이 엄청 높아서 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 진성 진골 또 얘기할게 있대 얘기할게 지민이 형은 게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잘했는데 자 가자 하나 둘 셋 둘 셋 설마 설마 야 얘는 얘는 딴이네요 누가 딴이네요 아니 아까는 결과잖아 야 나 여기 갈게 줄 밀면 안 된다 세게 쳐야지 이렇게 밀면 안 된다 저게 근데 언제 일자가 됐지? 아까 일자가 썼어 그래? 오케이 오케이 원래 일자가 썼어 야 태형아 슈가가 생일 축하해 준다 안 된다 음 어 아 아 사랑 제 공기 화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